오늘 얼굴 괜찮네요. 저희 V LIVE 신앙식 레드카펫 대기 중입니다. 이제 저희가 꽤 앞차려여서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. 레드카펫 같은 게 조금 오랜만이어서 근데 이제는 조금 경험이 쌓여서 별로 떨리지 않네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폭신하게 생겼어요. 장사 한 번 알아줘요. 하늘색이 너무 귀엽고 아는 나나? 이 지금 못나요? 앞에서 보이긴 할까? 아 귀여워.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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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쟤네. 뭐야? 택. 쟤네 이거 할 수 있어요.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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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.